이제 다시 곳곳에 숨어있는 크루즈 여행의 매력을 찾아야 할 시간. 크루즈 곳곳을 헤매던 두 사람은 눈여겨 받은 리더 극장에서 즐거움을 찾아보기로 했다. 왠지 어떻게 알겠어. 여기 있다보니까 공연장에서 공연 보는 느낌. 사람 가득 찼대요.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보컬술사.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보컬술 공연에 모두들 금세 빠져들고 말았다. 얘들아 그렇게 재밌네?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훌쩍 흘러가버린 공연시간. 보컬술의 매력에 푹 빠진 두 사람은 직접 보컬술사를 찾아내셨다. 뛰치미 뛰치미. 그렇지. 뛰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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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소리가 만들지 못해. 아니 아니. 뛰치미. 뭐 좋아해? How you doing? 오~! Do you like it better? Yeah. I'll get it. 진짜 잘한다. 오케이? OK OK. You wait.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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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re? One more?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뭐 하지? 피해가 안 죽이네. 이번엔 또 뭘 보여주려나? 소품을 이용한 즉흥연기? 그 틈을 놓칠 근수가 아니지. 웃음이 끊이질 않는 크루즈행. 이젠 두 번째 계양지 태국의 부켓으로 향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